먼저는 출퇴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 수원까지. 수원? 네. 꽤 멀리 가시네. 본인 목소리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얼굴은 안 나와요. 수원 어디까지 가세요? 수원이요. 수원 그대로. 두 시간만 해서 출퇴근 하시겠어요? 네. 해보고. 네. 해보고. 안 되면 더 하든지. 유튜브 공부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요. 유튜브 많이 해야지. 저러가 많이 위험한데. 네. 운전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차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한번 나가보고. 차를 출발하시기 위해 의자는 편안하세요? 네.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들면서 버튼.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기어 D. 네. 쉬는 시간 없이 할게요. 네. 일찍 끝낼게요. 자. 풀시고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돌렸어요. 자. 바로 브레이크 있어야 됩니다. 네. 좌측한 발 켜시고. 좀 더 앞으로. 여기 있으면 차가 안 보이죠? 핸들 꺾지 마시고.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네. 정지. 정지. 자. 오른쪽.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 갈게요. 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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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오산에서부터 수원역 아니면 출퇴근 거리가? 네. 오산에서. 오산에서 수원역. 오산에서 수원역. 출근은 몇시까지 하세요? 맨날 달라요. 아. 달라요. 그 다음에 다행이네. 자. 출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아요. 핸들 왼쪽으로 돌리면서. 좀 더 밟고. 좀 더 밟고. 멀리 보세요. 땅 보지 말고. 빨간불이죠? 이제 브레이크 바로 살짝 만지세요. 누르지 말고 아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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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조금 더 눌러주세요. 힘을 약간 빼요. 다시 마무리 정지. 그렇죠. 스탑. 네. 신호 보고 계시면 되고요. 우선 도로 나가서, 우회전, 우회전, 유턴점 연습 좀 해볼게요. 네. 주차는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요. 제가 유튜브 보면 주차하는 방법을 올려놨어요. 아주 쉬워요. 쉬운 방법을 알려 놨으니까 유튜브 보셔서 주차 쉽구나. 걱정 안하셔도 되요. 시선은 멀리 엑셀에 힘만 빼세요. 브레이크 할 필요 없고 엑셀에 힘만 빼시고 다시 엑셀에 밟아 주시고 엑셀에 힘내시고 다시 엑셀 살짝 엑셀 힘 빼시고 브레이크 안 가도 됩니다 다시 엑셀 살짝 시야가 확보가 안되면 엑셀에 힘을 빼주시고 시야가 확보가 되면 엑셀을 살짝 눌러주시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밟았다 뗐다 해주시고 핸들 아까 왼쪽 다시 핸들 오른쪽 돌아오고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자 우회전 할 겁니다 우측 깜빡이 키시고 힘 빼세요 바람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속도를 좀 더 줄이세요 빼시고 그대로 갑니다 이 속도로 그대로 가세요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엑셀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 속도로 우회전 하시면 돼요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엑셀을 살짝 눌러주시고 자 왼쪽 사이드 미러 한번 봐보세요 사이드 보셨어요? 다시 앞에 보세요 사이드 미러를 절반 정도 있죠 절반 사이드 미러의 유리 절반 위에 차가 있으면 차가 있으면 차로 변경이 가능해요 자 자측 깜빡이 켜시고 제대로 켜요 자 왼쪽 보시고 앞에 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꺾으면 되죠 바람 브레이크 놔두시고 깜빡이 끄시고 왜 브레이크 바람을 언제라 그랬냐면 앞에 차가 멈춰있으니까 엑셀 밟아주시고 그대로 이 차로 가시면 돼요 항상 방향 지시는 미리 켜셔야 됩니다 켜자마자 탁 핸들 꺾으면 절대 안 돼요 꺾기 전에 항상 안전하긴 하셔야 됩니다 엑셀 힘 빼시고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세요 핸들 약간만 꺾으세요 그런지 좌회전 할 겁니다 왼쪽 펜스 겁내지 마시고 좌측 깜빡이 다시 켜시고 바람 브레이크 얹어놓으세요 그대로 안전지대 가셔도 돼요 여기는 짧게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 조금씩 줄이고 정지합니다 앞에 정선 안 보이죠 다음에 정선이 좀 보이게 쓰세요 너무 또 나가면 요즘 꼬리물기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신호등 보이죠? 화살표 들어오면 도는 거고요 왼쪽에 차로가 두 개가 있어요 1차로, 2차로, 저쪽에 여기 좌회전이 하나만 되기 때문에 돌면서 1이나 2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돌면서 1차로로 간다 한 번에 1차로로 간다 그럼 횡단보도의 절반 보이죠? 여기 보면 횡단보도 절반 보이죠? 절반이 안 보이면 그냥 돌리시면 되고 왼쪽 보면서 내가 2차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붙고 싶다 그러면 저 자전거 횡단보도 보이죠? 빨간색 저거 진하면 횡단보도 꺾으면서 왼쪽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가서 꺾느냐, 덜 가서 꺾느냐 2차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크게 돌고 싶으면 좀 앞으로 가서 꺾으시고 내가 좀 타이트하게 1차로로 바로 들어가고 싶으면 횡단보도 진하기 전에 꺾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2차로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좀 크게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꺾으라고 하면 조금씩 돌리면서 왼쪽으로 한 번 보세요 많이 안 돌려도 돼요, 핸들 속도는 한 15km, 20km 정도 20km 넘어가 같으면 엑셀을 떼면 돼요 출발, 엑셀 밟아주시고 자, 힘들었죠? 더 가요 자, 좀 더 이제 왼쪽 돌리세요 엑셀 밟지 말고 돌리세요 다시 엑셀 살짝 이렇게 2차로 들어가 주죠, 이렇게, 그죠? 이해되셨죠? 만약 1차로 가고 싶었으면 좀 더 일찍 꺾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좌측 바패 키시고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없죠? 이렇게 알겠죠? 깜빡 아직 안 꺼도 돼요 이제 끄세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빨간불 들어왔죠, 앞에 차 브레이크 밟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본인도 브레이크에 있어야 돼, 엑셀 있으면 안 돼요 속도 줄이시고, 더 줄이시고, 빨간불이니까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여봐요 살짝 힘 빼요, 살짝 힘 빼요 그렇지, 다시 눌러요 그렇지, 이렇게 나눠 밟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밟으면 몸이 쏠리거든 한번 빼줬다가 다시 밟아주시면 돼요 자,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지금 화살표도 좌회전이 되고, 초록불에도 좌회전이 돼요 앞에서 차가 안 올 경우는, 그런데 차가 올 때 비보호 좌회전하면 큰일 나겠죠 또 덤베트로 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유턴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아 앞차가 발이 브레이크 있구나 나도 브레이크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안전거리가 없을 때는 출발 그리고 차로 변경하는데, 앞에 차가 있어요, 옆에, 그죠? 그럼 옆에 차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앞을 보셔야 돼 그리고 지나가고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측 간판 켜시고 엑셀 안 가도 돼요 지금 달려왔던 속도로만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선에서 유턴할 거예요, 점선까지 가서 정지 브레이크 살짝 누르시고, 누르시고, 누르시고 자, 정지 점선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저기 좌회전시 유턴이라 써있죠? 그러면 좌회전 신호에만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떼고 자, 핸들 다 돌려요 엑셀 밟지 말고, 핸들 다 돌려요 그렇죠, 다 돌려요 엑셀 살짝 밟아가요 떼요 이제 그렇죠, 이제 핸들을 천천히 풉니다 그렇죠 자, 복원력을 쓰실 때는 속도가 없으면 복원력이 없어요 속도가 15km 정도 나와야 복원력이 나오고 방금 정도 핸들이 안 돌아가죠, 원위치 그럼 복원력이 안 되는 이유는 속도가 너무 낮아서 자, 좌측 깜빡 켜시고 자, 왼쪽 보시고, 없죠? 살짝 꺾으면서 앞에 보시고 자, 저기서 또 유턴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냥 깜빡 켜놓으세요 어차피 여긴 이제 안전지 들어가지 마시고 긴 거는 자,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자, 왼쪽 한 번 안전 확인하고 오토바이 없죠? 안전하기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점선까지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비보호 유턴이에요 좀 더 앞으로 가세요 브레이크 떼시고, 액셀 밟지 마시고 자, 정지 자, 비보호 유턴은 신호가 어떤 신호도 상관없이 돌 수 있어요 지금 빨간브레드도 돌 수 있고 초록브레드도 돌 수 있고 좌회전 신호도 돌 수 있고 단,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위를 앞에 멈춰 있으니까 어, 괜찮아 하고 돌다가 뒤쪽에서 확 나오는 차가 있으면 사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좌우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파란브리죠 이때도 유턴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파란브리니까 당연히 앞차가 오겠죠 오면은 유턴하면 안 되겠죠 지금 파란브리도 둘 다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호를 딴 데 본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운전에 집중 안 하면 지금 신호 바뀐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보 유턴은 파란브리도 갈 수 있겠죠 네 저 달려있는 차가 빠르죠 그럼 못 가는 거야 왜? 우리가 유턴할 때 아까 우리가 10km로 돌았죠 느리죠 저기서 달려있는 차는 속도가 빠르죠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자신 없으면 빨간불이나 좌회전 때 가시고 나는 자신 있으면 가는데 앞차 방금 서 있을 때 안 보이죠 네 저 차가 여기 서 있으니까 1차로에서 달려있는 차가 안 보여요 그럴 때도 유턴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위험해요 그러니까 유턴, 비보 유턴은 이렇게 유턴 편집판 말고 써 있고 아무 글씨가 안 써 있으면 늘 조심히 지금 같은 경우는 유턴이 가능하죠 달려있는 차가 없잖아요 그죠? 핸들 다 돌리고 먼저 이제 엑셀 툭 좀 더 밟고 툭 엑셀 툭 됐습니다 그만 밟고 핸들 풀고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알겠죠 속도 올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하기 차로 변경 다시 한번 유턴 더 해볼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항상 관성을 이용하세요 달려왔던 속도를 엑셀 아니 브레이크 자 유턴하면 안 되겠죠 좀더 앞으로 정지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핸들을 미리 다 꺾어 놓으셔도 되는데 핸들을 미리 다 꺾어 놓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냐면 핸들을 미리 다 꺾어 놓고 있다가 뒷차가 쿵 추돌하면 내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요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룸미러를 보고 뒤에 차들이 다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미리 꺾어 놔줘서 괜찮겠죠 근데 내 지금 뒤에 차 하나도 없죠 근데 미리 꺾어 놓고 있다가 뒷차가 혹시라도 딴 생각하다가 내 차를 쿵 박으면 난리나가겠죠 그럴 때는 미리 꺾어 놓지 마시라는 거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미리 꺾어 놓으시라는 거 아셨죠? 네 자 이번엔 핸들 미리 다 꺾어 볼게요 돌려보세요 자 다 돌려세요 자 그렇죠 핸들을 가볍게 잡으시고 엑셀 밟으면서 제가 핸들을 힘 빼세요 하면 잘 놔 보세요 그럼 돌아갑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내 손바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복원력만 내가 쓸 줄 알면 유턴은 쉬워요 좌회전도 다 쓸 수 있고 우회전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꼭 누르지 말고 힘 빼요 자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아 보세요 아니 놓지 말고 제가 놀아 할 때까지 자 엄지손가락 빼시고 자 엑셀 살짝 제가 놀아 할 때까지 계속 왼쪽 보세요 왼쪽 이제 핸들 힘 빼요 빼요 힘 빼요 그렇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잖아요 엑셀을 안 밟으면 안 돌아가요 자 다시 엑셀 밟고 좌측 한 팔 키시고 왼쪽 보시고 차로 변경 엄지손가락 힘 빼세요 원래 엄지손가락 핸들 안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카레이스처럼 막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릴 때는 안에 넣는 건데 이런 일이 도로 잘 되는 데는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자 브레이크 발언 지고 좌측 깜빡이 키고 속 두드리고 저렇게 신호일 만한 차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지 자 핸들 미리 한번 다 돌려보세요 다 돌려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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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제가 핸들을 잡아볼게요 힘 빼 보세요 힘 빼세요 놔 보세요 자 브레이크 떼시고 자 엑셀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밟아보세요 더 밟아보세요 자 핸들을 좀 놔 볼게요 신경쓰지 마세요 핸들 놔 볼게요 자 돌아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그렇죠 엑셀 밟고 아시겠죠 네 좌측 앞을 켜고 자 왼쪽 보세요 들어가도 될 정도로 자 왼쪽 한번 더 보세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사이드미드 절반 위에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안 꺼도 돼요 유턴 할 거니까 자 브레이크 발언 지고 자 왼쪽으로 차로 변경 속도 줄기시고 점석까지 자 이번엔 본인이 복원력 한번 써볼게요 방금 보셨죠 그죠 돌아가는 거 정지 그래서 핸들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다 다 돌려보세요 네 자 이제 신호 바뀌면 자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밟으세요 자 돌아하면 자 왼쪽 보셔도 돼요 차 안 와요 엑셀 살짝 조금 더 네 자 이제 살짝 힘 빼세요 그렇죠 엑셀 좀 더 밟고 자 안 들어가죠 왜냐면 엑셀을 밟다 떼 버렸잖아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유턴을 못하면 집에 못 돌아와 유턴을 할 줄 알아요 입니다 자체 깜빡 켜고 왼쪽 보고 자 유턴 한 분만 두 번만 더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우회전하는 거 좀 연습 좀 할게요 자 브레이크 발언 지고 자 적 신호니까 자 앞에서는 차가 안 와요 신호 입은 차 없죠 그죠 자 우회전 저쪽에서 나오는 차 없죠 오토바이 자 브레이크 속속 조금 더 줄여요 더 브레이크 떼요 이제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다 그렇죠 힘 빼고 그렇죠 엑셀 밟고 알겠죠 다 돌려야 돼요 덜 돌리면 안 돼 좌측 깜빡 켜시고 왜냐면 유턴은 핸들 다 돌려도 딱 3차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덜 돌리면 쳐박아요 알았죠 왼쪽 보시고 그렇지 브레이크 발언 지고 어미 손가락 너무 꽉 잡지 말고 핸들만 조금만 더 가볍게 잡으면 좋을 거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지 자 핸들 다 돌려보세요 다 돌려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힘을 한번 탁 빼보세요 돌아가죠 다시 돌려보세요 탁 놔봐요 그렇죠 다시 탁 그렇죠 다시 탁 그렇죠 손가락 넓지 말고 너무 걸려요 여기 걸려요 손가락이 탁 그렇죠 알겠죠 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브레이크 떼고 엑셀 앞에는 안와요 아직 놓으면 안 돼요 자 이때 놓으세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갑시다 이제 아셨죠 이제 좀 약간 넓은 데로 나가볼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잘하겠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깜빡이 켜시고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세 가지 시선을 멀리 보세요 시선을 멀리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미리 빨간불이니까 왔던 속도로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전 잘하는 방법 겁내지 말고 시선 멀리 보시고 어깨 힘 빼고 핸들 가볍게 아셨죠 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그러면 운전 잘해집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해져요 아이들도 애기들도 한 번 이렇게 몇 번 넘어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걷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걷다가 넘어졌다 해서 안 걸어버리면 평생 못 걸어요 근데 아이들이 넘어져서 울어도 또 걷죠 네 그러니까 자꾸 가니까 뛰기도 하잖아요 뛰다 넘어지면 또 또 뛰잖아요 네 그래서 잘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운전도 하면 안쓰로 느는 게 운전이에요 자 출발 자 앞에 보시면 저기 이제 자회전 할 건데 자회전 차로가 두 개입니다 네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하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 하살표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빵거린다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똑바로 가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방향 지지등만 키세요 차로 변경 안합니다 방향 지지등 브레이크 발언지고 깜빡이 자 이제 바닥에 그려져 있죠 아 그럼 2차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엑셀 살짝 밟고 돌 때 다시 속도 줄일게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핸드 꺾으면 안 돼요 횡단보도 다 지나세요 2차로가 쭉쭉 이제 왼쪽을 보면서 2차로로 이렇게 2차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잘 아셨어요 알겠죠 예 만약에 거기서 빨리 꺾으면 옆에 차랑 쳐다보니까 왜냐면 우리는 2차로에 있으니까 쭉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 아셨죠 예 자 속도는 이 정도만 60km니까 초보문들이 이 속도감을 잘 모르니까 가장 많이 날라오는게 속도에 관 딱지예요 왜냐면 그냥 앞만 보고 달려버리니까 여기 몇 킬로 들어온지 알아야죠 그죠 60km이니까 71km에는 단속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커브길에서는 엑셀 힘을 살짝 빼고 다시 시야가 확보되죠 그럼 엑셀 눌러주고 자 오르막이니까 엑셀을 약간 밟아주시는 거예요 내리막에서는 엑셀 힘을 떼는 거고 예 그리고 운전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핸들을 급하게 확 꺾는 거 두려워서 절대 위험합니다 예 자 커브길이죠 그럼 엑셀 힘을 약간 빼고 그리고 늦게 간다고 뒤에 빵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자 내리막이죠 앞에 빨간불이죠 그럼 발은 어디? 그렇죠 브레이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초보니까 초보 딱지 붙이는 거 보다는 주행 연습 중이라고 있어요 주행 연습 중 양보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붙이시는 게 좋고요 안 붙이는 것보다 붙이는 게 좋습니다 초보 운전은 붙이고도 운전 잘하는 분들이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행 연습 중이라 해서 팔아요 예쁜 거 그런 거 붙이고 양보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그리고 항상 뒤에서 빵거리면 비상 깜빡이 한번 켜주면 돼 그러면 넘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그냥 웃어개로 저희 아버지 경찰이에요 하면 아무도 시비 안 돌아 아셨죠 그리고 차로가 지금 두 개죠 1차로 2차로 느리게 가죠 우리가 초보니까 1차로보다는 2차로 아셨죠 그리고 앞에 만약에 가다가 지게차가 있다 지게차 느리죠 네 그러면 무조건 꺾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가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계속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다가 없을 때 꺾으면 돼요 그 마음 조급해 가지고 막 그래서 처음에 출근할 때는 항상 운전이 서투니까 여유 있게 출발하세요 네 내가 만약에 9시에 출근이다 그럼 8시 출발이 아니라 7시 반 정도 항상 여유 있게 특히 출퇴근 시간에 걸리시면 여유 있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이렇게 큰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이런 큰 차들은 바짝 붙으면 안 돼요 왜냐면 신호등이 안 보이죠 그죠 이런 데는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그죠 이제 보이죠 그죠 그래서 큰 차 따라갈 때 어 이 차가 그럼 가니까 초록불인 줄 알고 확 가다가 보면 빨간불이야 그럼 옆에 오는 차랑 사고 나요 그러니까 항상 신호등이 하고 천천히 더 천천히 더 거리 확보 브레이크 발 살짝 더 거리를 띄웁니다 앞에 탑이 높은 차는 이렇게 거리를 띄우세요 괜찮아요 자 빨간불 들어오죠 그럼 앞에 신호 걸렸겠구나 예측 가능하죠 그렇죠 말이 아니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럼 가끔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차들도 있어요 그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세요 액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 마트도 갑니다 자 스탑 여기 내가 보면 여기 와이퍼 보이죠 와이퍼 이 와이퍼 윗선이랑 이 트럭 보이죠 트럭 범퍼 보이죠 여기 쇳덩어리 그 범퍼 밑에랑 이렇게 걸칠 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한 2m 떨어져 있어요 차는 사셨어요 네 새 차 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보험은 잘 넣어 놓으셨고요 네 아빠 걸로 그렇죠 그게 저렴하니까 차는 뭣에 샀어요 작년에 산 건데 네 작년 아반떼 아반떼 네 그럼 이번에 뉴욕 아반떼 아니에요 새로 나온 거 맞죠 아 그거 말고 작년에 끓인 사람 아 잘 안 끌어서 어 그렇구나 그럼 다른 분이 끌고 다니셨어요 네 그렇죠 안 끌면 안 되니까 방전되고 그러니까 일단 횡단보도 보면 2초 1초 남았죠 그럼 바뀔 때 됐어요 아니 가보세요 아직 안 바뀌어요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3초 뒤에 한 5초 뒤에 바뀌어요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를 봐도 대충 신호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앞에 보면 이렇게 좌회전이라고 그려져 있죠 이렇게 좌회전 근데 다들 보면 이게 직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앞에 도로가 연결돼 있으면 직진이 돼요 직진 금지라고 돼 있으면 가면 안 돼요 근데 직진 금지를 안 돼 있죠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곳이죠 근데 여기 보면 도로가 앞에 연결돼 있죠 돼 있죠 저 앞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럼 직진 가능해요 이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는 좌회전 되죠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이해되셨죠 근데 저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직진 금지예요 직진 금지 안 써 있어도 네 그래서 포켓차로 해서 직진은 금지예요 저는 포켓차로는 아니고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서 좌회전 할 거고요 좌회전 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상차로 갈 거니까 좀 앞으로 가면서 걷으세요 자, 엑셀 밟아 주시고 자, 횡단보도 12초 11초 남았죠 네, 시간 충분해요 그쵸 자, 엑셀 힘 빼고 자, 돌립니다 왼쪽으로 그대로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그만 밟고 엑셀 자, 이렇게 자회전 돌고 나면 신호 바뀔 때 됐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자, 이런 거 이제 판단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이 자회전 돌고 나면 바뀔 때 됐다고 그랬죠 네 그럼 빨리 엑셀을 밟아줘서 통과하든가 네 그쵸 그러면 파란불이니까 아, 바뀔 때 했으니까 엑셀을 좀 써 주시는 거예요 애매하게 걸리다 보면 급정지하다 보면 뒤에 덤프트럭 있고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지금 없으니까 제가 한 건데 그니까 아, 자회전 돌고 나면 신호등은 항상 여기 좀 자회전한 데 보시면 100m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 안 바뀐 거예요 만약에 150m 이상이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빨리 엑셀 써서 통과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신호를 좀 보는 법도 좀 알면 좋아요 신호보는 법 운전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수원이라는 곳이 수원역이라는 곳이 워낙 복잡하고 해정 교체로 해정 교체로 통과할 때도 너무 위험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도로주행을 한 6시간 끊으셔가지고 부모님이랑 못한다면 끊으셔서 진짜 출퇴근하는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강사 옆에 태우시고 제가 못하더라도 하셔가지고 그 회전 교체로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위험한지 좀 체크해 달라고 강사님한테 해가지고 그걸 주의하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출발 3차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엑셀 힘 빼시고 그대로 직진 갈 거예요 우츠로 붙지 마시고 자 발원 그렇죠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모토바이 빨간불 들어와있죠 그죠 좌측감 뺏기시고 빠른 브레이크에서 됩니다 어차피 적습등이죠 어차피 못가요 지금 왔던 속도로만 가시면 돼요 지금 왔던 속도로만 가시면 돼요 제네시스 뒤에 붙으시면 됩니다 속도 더 줄이시고 정지 이렇게 서 있으면 신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의하시고 자여진 차로 하나죠 저쪽에는 차로가 4개가 있어요 돌면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4차로 붙는 게 좋죠 크게 도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회전해야 된다 그럼 좌회전해야 된다 그럼 선 따라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저 유도선 보이죠 그거 따라 그대로 가면 1차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 유도선에서 돌면서 약간 벌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 1차로죠 여기 유도선이에요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벌어져서 가다가 벌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 4차로 붙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다가 우회전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1차로 들어가면 차로를 3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원도 마찬가지로 수원역 본인 출퇴근길을 어디서 차로 변경을 하면 편한지 다 미리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전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빵빵하는 건 본인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뒷차 유턴 하려는데 좀 당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아있으면 돌다가 누가 위반하면 또 칠 수도 있을 차가 저런 건 위험이에요 자 브레이크 떼시고 출발 엑셀 그만 밟고 살짝 됐어 그만 엑셀 살짝 밟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4차로 들어가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돌렸죠 그렇죠? 그럴때는 완만하게 크게 돌때는 굳이 핸들을 많이 돌릴 필요 없어요 쭉 직질 저기 신호등에서 무회전 한번 해 볼게요 우측 깜빡 켜고 흰색 아바테 따라갈게요 브레이크 바로 얹으시고 속도 좀 더 줄이세요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좌측 깜빡 켜고 왼쪽 보세요 엑셀 살짝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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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와요 좀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때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엑셀 밟고 깜빡 끄시고 빨리 왼쪽으로 고개 돌려서 없으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저런 데가 좀 어려워요 저런 데가 좀 어려워요 브레이크 발로 가야죠 그렇죠? 신호등 보시고 속도 좀 더 줄이시고 방 같은 경우도 방금 엑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하는 브레이크 있었고 그렇죠? 그런 거 잘 체크하시죠 저 차 갑자기 급정제 해버리면 추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쓰시고 빼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신호등 그래서 떼고 한번 그렇죠 정지 정지 그렇죠 이것도 가면 신호위반이에요 보이죠 빨간불 저쪽에 우회전 한번 할 건데 우회전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 앞에 보시면 정지선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려져 있냐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랑 내가 나가는 차랑 합류 구간이에요 그래서 정지선 멈췄다 가라는 건데 멈출 필요는 없고 내가 고개를 돌려서 숄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오는 걸 보여야 되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오래 보는 게 아니라 엑셀 살짝 벌고 1초만 탁 받다가 바로 앞을 보셔야 돼요 파란불일 때는 상관없는데 적신호일 때 좌회전 신호일 때는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횡단보도 사람 없죠 엑셀 살짝 보면 저기선 그려져 있지 그렇죠 엑셀을 밟고 왼쪽 고개 돌려보고 앞에 보고 빨리 왜 빨리 앞을 봐야 되냐면 저리로 또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잠시 왼쪽 본 사이 신호등 그래서 빨리 저빨리 봐야 돼요 도로가 넓어요 가운데로 가시면 돼요 천천히 가세요 저 차가 지금 저렇게 서 있는데 엑셀을 밟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넓을 때는 가운데로 충분히 공간을 비워주면 그 사이로 또 들어오니까 차들이 공간을 비워주면 안 돼요 난처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경차 같은 경우는 공간이 조금 있으면 들어오니까 이 신호 다음에 또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경차 따라가세요 너무 고추 쏠린다 이렇게 브레이크 바라주세요 속도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천천히 브레이크 떼시고 여기 A필러 꼭지점에 저 연석 보이죠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이 연석이 사라지면 핸들을 반바퀴 돌려보세요 반바퀴 돌려보세요 반바퀴 돌려보세요 왼쪽 보시고 없죠 그리고 또 돌려요 또 돌려 그렇죠 나눠서 돌리라는 얘기예요 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회전 할 때 이 연석 있죠 이 연석이 꺾이는 연석이 여기에 사라지면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사라지면 반바퀴 돌려주고 왼쪽 보고 필요하면 더 돌리면 되는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좌측 변경 또 해볼게요 그래서 핸들을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우회전은 나눠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 여기고 요즘 미식이법 그죠 조심해야 돼 항상 사측 깜빡이 켜고 신호 바뀔 수도 있으니까 횡단보도 엑셀 힘 빼요 횡단보도 시간 볼게요 19초 남았죠 다 둡니다 도덕 도덜려 도덜려 그렇죠 오케이 아직 횡단보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 바뀌어요 그죠 이런 데 이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브레이크 얹어놓으세요 아이들이 탁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데 없죠 다시 이제 엑셀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나올 것 같은 데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발 신호등 응 운전은 브레이크를 잘 써야 돼요 아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빨간불이 돼서 초록불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마음 놓고 엑셀 밟으면 안 돼요 절대로 마지막 1초 남겨놓고 뛰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엑셀 살짝 밟으시고 좌우 살피가 없죠 네 그렇지 네 우측 깜빡이 켜고 플레이크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할 건데 여기 연속 보이죠 연속 저기 저 끝에 끊기겠죠 도로에서 그죠 영지 여기 끊기는 연속이 내 여기 꼭지점이랑 연속이 딱 사라질 때 그죠 반바퀴 돌리고 왼쪽 보고 더 돌리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180도만 돌리시면 돼요 자 엑셀 좀 더 밟고 자 이제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연속 저쪽 위에 거 자 브레이크 발 사람 있죠 반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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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렇죠 왼쪽 보고 없죠 엑셀 살짝 필하면서 돌려 이제 네 그렇죠 3차로로 갈게요 자 멀리 보면 저기 화살표 보이죠 자 멀리 보여요 화살표 안보여요 네 자 좌측 깜빡이 켜세요 네 왼쪽 보세요 차 있죠 앞에 보시고 속도 약간 줄이고 저 차 먼저 보내고 왼쪽 보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화살표 보여야 돼요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바꾸라는 얘기에요 저걸 안보이면 나중에 못나오는 거예요 자 깜빡이 끄시고 브레이크 발 빨간불 그죠 차 보고 저런 거 미리 못보면 나중에 난처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시선을 자꾸 멀리 보라는 거예요 엑셀 밟고 그대로 그대로 이 차로 그대로 남의 차로 가면 돼요 길이 삐뚤죠 이런 데 잘 가셔야 돼요 앞에 멀리 보시고 그죠 화살표 그렇죠 저런 걸 잘 봐요 멀리 보면 보이잖아요 나중에 가다가 들어오려고 힘들어 그죠 그만큼 시선을 멀리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여기도 꼬불꼬불합니다 엑셀 힘 빼고 살짝 너무 많이 꺾지 말고 너무 많이 꺾었어요 그렇게 많이 꺾을 필요 없어요 미세하게 조정하세요 탁 탁 꺾으면 안됩니다 부드럽게 조금씩 그렇죠 잘 원위치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꺾이죠 그죠 중과실이니까 차가 없을 때는 뭐 옮겨도 되는데 사고 날 것 같으면 옮기시면 안 돼요 알았죠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하면 안됩니다 차로 변경 적당히 유도리 쓰시라는 얘기에요 접촉 사고 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차가 없다 왼쪽 한번 봐보세요 없죠 이럴 때는 굳이 그렇게 딱 지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법이라는 건 가끔 위반도 해야 돼요 완벽히 지킬 수가 없죠 정치인들도 안 지키잖아요 자 엑셀 밟고 우측 감패 키시고 오른쪽 자 우측을 볼 때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빨리 보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방금 차가 쏠려요 아셨죠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돼요 전방을 놓치면 안 돼요 쏠려요 왼쪽으로 브레이크 떼고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브레이크 여기 지금 앞으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 앞에 차를 잘 보시면 앞에 차도 왼쪽으로 쏠려 있죠 이게 옆에 승용차들만 있으면 쏠려도 괜찮아요 근데 큰 화물트럭이 옆에 있으면 쏠리면 이 사이드미러가 부딪혀요 저도 초보 때 몇 번 부딪혔어요 엑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만 떼면 차는 갑니다 그게 크리프 현상이에요 그 크리프 현상을 잘 쓰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멈칠때도 브레이크 밟았다가 한번 뗐다 했죠 떼면 차가 가니까 그걸 크리프 현상으로 쓰는 거예요 주차할 때도 너무 엑셀 밟지 말고 크리프 현상으로 9km까지 차가 저절로 가요 브레이크만 떼면 왜냐하면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무지껏 엑셀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엑셀로 가다가 돌다가 특히 우회전하다가 엑셀로 발이 가있다가 돌다가 뭐가 탁 튀나면 실수로 엑셀 밟아 버려요 이번에 부산에도 사고 나섰죠 차가 옆에 추돌하니까 아주머니가 엑셀을 밟아 버리잖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근데 발이 브레이크 있었다면 아마 안 밟았겠죠 항상 브레이크를 잘 쓰라는 얘기에요 엑셀 잘 쓰는 의미가 없어요 자전거도 페달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 밟는 게 중요하죠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다 브레이크 쭉 직진하고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 우측 한 발 켜시고요 엑셀 밟고 앞에 직진 신호니까 왼쪽은 차 안 오겠죠 그죠 여기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엑셀 조금만 더 밟고 핸들 풀고 왼쪽 한번 보고 없죠 앞에 보고 2차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직진 잘 하셨어요 발은 브레이크 건져놓으시고 신호 바뀔 수도 있어요 저 멀리 빨간불이기 때문에 통과 다시 발은 브레이크로 그렇죠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여기 딱 맞아요 왼쪽에 보면 점선 보이죠? 차선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이 점선이 어디 다니는지 여기 여기 한 이 정도에 아마 다닐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저 선이 지나갈 때 내 손등을 핸들을 잡았을 때 손등을 약간 주먹 하나 걸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가끔 견눈질로만 보시면 돼요 견눈질로만 보시고 앞에 보고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보고 하면 돼요 차로는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차로 유지하는 방법도 영각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다 도움 되실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브레이크 봐야 돼요 자 보면 속도 줄이세요 앞에 차 깜빡해도 안 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방금 같은 경우도 보면 차로가 두 개였는데 세 개로 늘어났죠 그럴 때는 내가 3차로 가질 수도 있고 2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바닥에 잘 보시면 하살표가 직진 우회전 돼 있죠 그럼 직진 되죠 직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들이 왜 여기 안 서 있고 여기 서 있느냐 하면 우회전한 차들이 빵빵 늘어내는 게 싫어가지고 예 근데 법이 직진이 우선이거든 저는 서 있어요 빵빵 하든지 말든지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우회전 못하게 막았다고 시빙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빠 경찰이 직진 된대요 이러면 할 말 없어 우세하게 알겠죠 여기가 직진 X 돼 있으면 서 있으면 안 돼요 우회전한테 피해 줄 필요는 없어요 네 우회전 의무가 아니에요 직진이 의무에요 항상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었냐면 빵빵 대는 게 싫은 거야 얼마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 스트레스 받으면 다들 저기 보세요 뒤에 쫙 울리고 여기는 하나도 없어 얼마 스트레스 받으면 빵빵 대는 게 그냥 저는 신경 안 써요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직진이 왜냐면 직진이 법으로 우선이기 때문에 도로교척법 43조 1항에 의해서 뒤에서 빵빵 세 번만 블랙박스 있죠 후방 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음이 돼야 돼요 블랙박스 항상 블랙박스는 좋은 것 하셔야 돼요 싸구로 달면 안 됩니다 차보다 더 중요한 게 블랙박스예요 신호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가 멈출 수도 있어요 액셀 살짝 여기 만약에 우회전차가 있다면 없으면 천천히 이제 가세요 충분히 넓어요 생각보다 넓어요 우측 간파에 켜고 오른쪽 한번 보시고 앞을 보시면서 넓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아니요 벤차 안 꺼도 돼요 이게 우리 물도 수도꼭지를 탁 잠그면 바로 안 잠기죠 몇 방울 떨어지죠 그런 원리예요 전기신호가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끄면서 밑을 탁 쳤기 때문에 전기신호가 들어가서 두세 번 깜빡대는 거니까 너무 깜빡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왜 안 꺼지지 하고 이거 신경 쓰다보면 사고 나요 나중에 끔 되는 거지 그렇죠? 잘못했다 하더라도 쭉 직진 쏠립니다 쏠리면 안 돼요 핸들 조작은 조금씩 쭉 직진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로가 지금 3개잖아요 초보 때는 2차로가 제일 좋아요 왜 2차로가 제일 좋냐면 3차로는 가다가 갑자기 차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택시가 쓰기도 하고 버스가 쓰기도 하고 그죠? 1차로는 또 늦게 간다 빵빵대잖아 이럴 때 2차로가 제일 좋아요 실제로는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측 깜빡이키시고 우측 깜빡이키시고 우측 깜빡이키시고 속도 줄이시고 무회전한 무지고 속도를 15km 이하로 더 줄이세요 더 줄이에요 떼고 이렇게 급할 거 없어요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예요 왼쪽에 차 없으면 바로 2차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2차로 이렇게 그러니까 초보 때는 만약 차로가 3개면 2차로 알겠죠? 네 근데 차로가 2개밖에 없다 1차로 있는 도로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엑셀 힘 빼고 저 멀리 파란 불이죠 그리고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저 멀리 바뀌었다 그죠? 이것도 좀 있으면 바뀌어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 쏠려요 지금 이 쏠리는 원인을 잡아야 돼요 뭐 때문에 쏠리는지 내가 다른 데를 쳐다보는지 브레이크 앞에 빨간불 들어왔죠? 여기 이렇게 차로가 2개인 경우에는 1차로로 갈 것이냐 2차로로 갈 것이냐 갈등이죠 그죠? 1차로가 좋습니다 그래도 왜? 2차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멈추는 차들이 뭐 너무 많아 근데 1차로 고스도로가 아닌 이상은 내가 기조속도 50km 60km 간다 해가지고 문제 될 건 없어요 40으로만 가면 돼요 본인들이 피해 갈 문제지 나는 그죠? 천천히 간다고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좀 이따 이제 자동차 조정도로 한번 가볼 건데 거기에도 차로가 2개예요 그런데는 불법 주정차들이 없어요 갑자기 멈추는 차들이 없어요 그 자동차 조정도로니까 그런데는 2차로로 1차로는 빠른 차 피해 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속도가 빨라질수록 앞차고 거리를 더 뛰어야 돼요 더 붙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늘어나니까 운전할 때 최고의 에어백은 여기 차에 달린 에어백이 아니라 안전거리 안전거리가 최고의 에어백 이라는 거 브레이크 여기 보면 화살표가 직진 다 되어 있죠 전방을 한번 보세요 전방에 차로가 하나 없죠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럼 옆에 차가 많이 서 있으면 그 차가 들어올 확률이 크겠죠 왜냐하면 난 초보야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안 가지 말고 천천히 가면 알아서 운전 잘하는 분들은 속도를 내서 들어와요 그냥 본인이 갈 길 가면 돼요 속도만 세게 안 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나는 저쪽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그냥 똑바로 가면 돼요 그런데 사고 나면 옆에 차가 과실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차가 없어지죠 빤파이 켜고 안전하게 들어와야 돼요 나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 차가 들어오고 싶으면 속도를 쭉 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잘 체크하고 이런 길도 있어요 갑자기 공사를 하는 경우 보시면 왼쪽에 BMW 있죠 100%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쭉 나와있죠 뭔 뜻이에요 내가 들어올 거니까 너 천천히 나와 이거예요 양쪽으로 나와있죠 양쪽으로 출발 서로 싸웁니다 여기 보세요 엑셀 갈 거 그렇죠? 서로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초보 때는 순천히 알아서 속도 내서 들어올 거니까 왼쪽 솔리지 마시고 엑셀 힘 빼세요 계속 밟으면 계속 속도 올라가요 자, 커브길 엑셀 힘 빼시고 핸들 약간씩 움직여야죠 다시 엑셀 밟고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측 깜빡히세요 자, 왼쪽 1차로 들어갈 거예요 왼쪽으로 살짝 붙으시고 그렇지 잘하셨어요 핸들 원위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좌회전이 여기는 안 돼요 1차로만 좌회전 되는데 내가 돌면서 3차로 가도 되는데 옆에 차들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엑셀 밟고 그렇죠? 위반하죠 이렇게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엑셀 밟고 저거 위반입니다 자, 정지 다음 시간 갈게요 정지, 정지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직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봤죠 저렇게 좌회전하는 거 저거 위반이거든요 좌회전 금지예요 그런데 나는 돌면서 나는 분명히 돌면서 돌면서 2차로 가고 싶어 그럼 어쨌든 교차로에서 본인도 위반이죠 그렇죠? 교차로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교차로에서는 차로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뒷차에 방해만 앉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측 차는 위반이야 좌회전 위반이죠 본인은 교차로 통과 방법이 위반이에요 만약에 가다가 나는 돌면서 2차로 가다가 2차가 위반해서 사고 났어 그러면 뒷차가 더 과실비율이 커요 본인 잘못이 별로 없어요 본인은 많아야 10에서 20% 사고 나면 왜냐하면 뒷차가 더 조심해야 되거든 본인은 위반이잖아 본인은 직진하라고 돼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는 데 들어온 거야 거의 100대0도 나와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건 무서우면 운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돌아봐야 몇 키로? 30키로 빨라봐야 30키로 사고 나도 다 안다쳐요 직선으로 60키로 달릴 때가 위험하고 사고 나면 본인이 많이 다치지만 여기 돌 때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속담 있죠? 구덕이 무섭다고 잠 못 단 건 아니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 다 운전 못해요 특히 우회전 자회전할 때 사고 나봐야 하나도 안다쳐요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70키로로 사고 나봐잖아요 에어백 다 터지고 차 폐차되고 사고 나봐서 그런데 그래도 멀쩡해요 지금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사고 나봐야 큰 사고 덤프트럭하고만 안 박으면 돼요 덤프트럭 내가 도는데 신호위반하는 덤프트럭 오면 이건 대책이 안서요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는 사망사고로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신호위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죠 항상 아까 신호위반하는 거 보셨죠? 덤프트럭 그런 사람 때문에 출발 액셀점도 밟고 약간 크게 2차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2차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우측 차량 사고 나면 본인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거의 많아봐야 10%예요 깐팔 꺼주시고 우측 깐팔 켜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차 있죠 앞에 보고 다시 돌리고 그렇죠 깜빡이 끄시고 이런 데로는 천천히 브레이크 발 빨간불 들어왔지 앞차가 앞차가 먼저 신호등을 보니까 항상 이런 도로는 버스가 쓰지도 않을 거고 브레이크 잠도 들고 그리고 택시가 갑자기 쓰지도 않을 거예요 마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데는 그냥 3차로 주행해도 돼요 보시면 오른쪽에 60 단속 중 200m 가속카메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황색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신호는 뭐예요 절대 안 된다 적색은 주황색은 주의 초록부는 허락 그렇죠 네네 한 잔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요, 아반떼 직진금지 되어있죠, 깜빡 안 켜둬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과속 반지턱 있어요, 핸들 약간 꺾고 자, 저 앞에 빨간불이죠, 이렇게 글로 들어가면 되요, 정지할게요 정지해야 됩니다, 빨간불, 시작 입안 많이 해요, 사람들, 입안 하죠, 출발 좌측 깜빡 켜고, 이제 맨쪽 보고, 속도 올리면서 여긴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 입니다, 오토바이나 이런건 못 오게 되어있어요 여기도 한번 달려볼게요 오산 어디서 해요? 오산이요? 보건소 앞에 세트를 가지고 아, 보건소? 거기서는 그걸로 타고 가겠다 저기, 쭉 뚫린 도로, 그죠? 엑셀 좀 더 밟으시고 자, 여기 차로가 넓어지죠? 2차로로 바로 들어가면 되요, 빰빡이 안 켜도 되요 여기 2차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3차로고, 요런데로 2차로 가시면 되요, 그냥 쭉 1차로는 비워두시고 시선 멀리, 핸들은 조금씩만 미세하게 움직이세요 1미리씩만 그렇지 자, 속도 조금만 더 줄이세요, 80까지 올라왔죠? 이게 카메라를 내가 단속을 잘 피할 수 있으면 올려도 돼요 너무 느리다, 엑셀 밟으시고 근데 단속을 못 피하면 이제 찍히는 거예요 60km 되어있죠? 좀 더 올리세요, 너무 느리다 71km에 찍힌다 그랬으니까 조금 더 올려도 돼요 단속을 잘 피할 자신 있으면은 속도를 올리시다가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도로가 파여있죠? 저기 센서예요, 센서 엑셀 더 밟으세요 저기에 바퀴가 굴러갈 때 속도가 저게 루프 감지기라고 하는 건데 저기를 지나갈 때 속도가 71km만 카메라 찍히는 거야 근데 브레이크를 살짝 쓰시면 되겠죠, 그때 시선 멀리 보시고 그리고 카메라는 단속 카메라도 있지만 방번 카메라도 있어요 방번 카메라는 안 찍힙니다 자, 앞에 또 60km 되어있죠? 또 단속 카메라 있다는 얘기에요, 앞에 이 정도 속도 그대로 가셔도 돼요, 안 찍히니까 65km 밖에 안돼요 자, 우측 차 신경쓰지 마세요 알아서 피해 갈 거니까 다들 어차피 3차라고 비어있기 때문에 솔린더 이쪽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됩니다 도로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도 이제 단속 카메라... 아니요, 깜빡이 켜지 마시고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박스형인 카메라인데 박스형... 솔린더... 저기... 여기 보면 이렇게 문이 닫혀있죠? 저기 문이 닫혀있으면 차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열려있으면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어? 문이 닫혀있다, 그럼 단속 안 하면 만약에 저기 열려있으면 단속 또 카메라 또 있죠 왜 카메라가 여기 맞냐 하면 달리기 좋죠? 네 달리기 좋기 때문에 단속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니까 속도 좀 더 올려주시고 오르막이죠? 카메라 단속돼서 딱지 날라오면 제일 돈 아까워요 예 근데 또 한 7만원씩 하니까 두 번만 날라와도 14만원이잖아요 지금도 약간 왼쪽 쏠려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됩니다 엑셀에 힘 빼시고 70만원 남았어요 좀 줄이세요 이게 카메라가 지금 60으로 바뀌었는데 70으로 되어있네요 여성노속도 통과 여성노속도 통과 썰린다 썰린다 자 여기는 이제 자동차는 2차로죠 그렇죠? 이런거 2차로 그냥 가서 되잖아요 그치? 여기 택시가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치? 여기 2차로니까 1차로 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엑셀 조금 더 밟으셔도 돼요 엑셀 조금 더 밟으셔도 돼요 지금 오른쪽 너무 많이 쏠렸어요 지금 오른쪽 너무 많이 쏠렸어요 지금 오른쪽 너무 많이 쏠렸어요 네 좀 더 엑셀 밟고 좀 더 밟으세요 오로막이죠 그렇죠? 핸들에 힘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자꾸 쏠리는 것 같아요 힘을 빼셔야 돼요 엑셀 힘 빼시고 쏠린다 왼쪽 좋아하는 운동 뭐예요? 탁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 배드민턴 할 때 배드민턴 세게 잡아요 가볍게 잡아요 가볍게 잡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엑셀 밟고 차가 오른쪽 쏠렸어요 똑같이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미세하게 가볍게 움직이시고 어깨 힘 빼시고 배드민턴 똑같이 세게 잡으면 잘 못 쳐요 공만 멀리 날아가고 속도 더 올리시고 오르막에서는 밟아주셔야 돼요 엑셀 저항이 있으니까 자, 좌측 깜빡 키시고 엑셀 계속 밟고 왼쪽 보시고 들어갑니다 특히 방향 지승 킬때 발이 브레이크로 갈 필요 없습니다 엑셀 힘 뺄 필요도 없어요 앞에 뻥 뚫려 있으면 항상 브레이크는 멈춰야 할 때 그럴 때만 쓰시면 돼요 자, 앞에서 유턴 한번 하고 이제 학원으로 들어갈게요 80 넘었습니다 브레이크 안 써도 돼요 엑셀만 떼도 속도 줄어요 그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이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이제 브레이크 바로 얹고 너무 솔린다 왼쪽으로 살짝 꺾어서 들어갑니다 브레이크는 빼고 브레이크는 빼고 앞에 점선까지 가야 돼요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네, 더 줄이고 돌립니다 다 돌리세요 돌려 아, 늦었다 좀 기다려요 여기도 이제 비보긴 한데 앞차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유턴 폐지판이 없죠 네 그리고 다른 말이 없죠 점선은 있죠 이게 비보호 유턴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차 때문에 1차로 달리면 잘 안 보여요 돌면 난리 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빨간불이라도 무지개 돌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빨간불이라도 저쪽 반대는 초록불일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빨간불이니까 저쪽도 빨간불이래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긴 빨간불 주고 저쪽에 직진하고 자회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직자를 그러면 자회전 차가 가는 차가 있으면 아, 저쪽 편은 직자구나 그러면 차가 올 수 있잖아요 난리나는 거예요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초록분들이 빨간불인 줄 알고 차 안 오니까 비보호 유턴이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그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다가 대형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자, 브레이크 떼고 다 돌려 핸들 엑셀 밟아주고 엑셀 좀 더 핸들 놓고 그렇죠 이 차로 들어가도 돼요 왼쪽 차 없죠 유턴은 몇 차로 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가도 돼요 좌측 깜빡 켜고 안쪽 보고 그대로 그냥 쭉 갈게요 차 쏠리는 게 좀 있어요 그거 고치셔야 될 거 같아 맞았죠? 네 스마트폰으로 운전 게임을 다운받아서라도 똑바로 가는 거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썰려요 지금도 썰려요 핸들이 많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커브라고 해서 많이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엑셀 힘 빼시고 커브길 쫄린다 왼쪽으로 넘어가서 붙었어요 네 보니 몸이 7자로 가야돼 7자로 네 그래서 이 엑셀을 밟고 떼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피로감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요즘 새로 산 차니까 요즘에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 뭐냐면 내가 일정한 속도를 딱 세팅해 놓으면 엑셀을 안 밟아도 쭉 가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방법도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아 이게 편하구나 밟았다니까 이거만 해도 되게 다리 아파요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에요 쏠리고 있어요 차 쳐다보지 마세요 엑셀 밟고 들어오는 차 쳐다보면 쏠립니다 들어오는 차 있으면 안전거리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쳐다볼 필요 없어요 일반 차들은 또 나보다 빨라요 다 알아서 피해가 아니까 운전을 해봐서 알겠지만 알아서 다들 피해가죠 그냥 싱거 쓰실 필요가 없어요 쏠리고 있어요 우측 깜빡 키시고 자 우측 보시고 엑셀에 힘 빼시고 깜빡이 꺼주시고 자 우측 방향지를 키시고 쭉 그냥 가세요 아직은 오른쪽 오른쪽 호흡쪽 다시 깜빡이 끄고 좌회전 할거에요 살짝 깜빡이 켜고 전사 따라 가도 됩니다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떼고 그렇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엑셀 밟고 잘하셨어요 이제 엑셀 밟고 자 우측 깜빡 키시고 자 브레이크 발언 주세요 이런거 이제 충분히 통과하니까 속도 더 줄이세요 속도 더 줄이세요 속도 더 줄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제 엑셀 살짝 다시 엑셀 천천히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네 자 들어갑시다 그대로 왼쪽으로 한 바퀴 돌거에요 돌려 그렇죠 엑셀 살짝 가도 돼요 우리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우선 해전 교차로는 해전 교차로는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 들어올 때도 보면 양보라고 써 있었어요 엑셀 밟고 엑셀 알겠죠 저 차를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겁은 나지 근데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수원역 갈 거잖아요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엑셀 밟고 자 이 차도 우회전이죠 멈출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왼쪽에서 차가 오면 멈춰야 되니까 엑셀 살짝 밟고 자 핸들 조금씩 돌려 반 바퀴 자 좀더 돌리고 자 그만 자 왼쪽 없죠 네 엑셀 밟아요 이제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회전 자회전 유턴은 자회전만 약간 좀 빠르고 우회전 유턴은 다 속도 줄여야 돼 빠른 속도를 할 수가 없어요 속도 할리시고 너무 쏠린다 오른쪽으로 방금 저 스타렉스 찾아봤죠 거기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쏠리는 거 오른쪽으로 그 차가 들어올까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차선을 물고 도니까 그래서 불안해한 것 같은데 거기 너무 집중하시면 돼요 속도를 줄이는 게 낫지 쳐다보면서 차 쏠려버려요 불안하면 속도를 약간 주의해야 돼요 그게 방어 운전입니다 쳐다보면 안 돼요 내가 시선을 다른데 뺏겨버리면 차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신호등 액셀 힘 약간 빼고 신호등 앞이니까 주의해야 되니까 우측 깜빡 키시고 브레이크 바로 안 지고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세요 더 오른쪽 들어갑니다 좌측 차에 눌들게요 액셀 밟지 마세요 바람 브레이크 있는 거예요 크리프 현상이 따랐죠? 이렇게 떼세요 됐습니다 핸들 1인치 핸들 1인치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동 꺼시면 돼요 내몸 쪽으로 그렇죠 내몸 쪽으로 여기까지 락가 있죠? 락 락까지 다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 여기 꺼지거든요 여기 보면 켜져 있죠? 이게 방전되는 거예요 락까지 이렇게 버튼이죠 그렇죠?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시동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여기 전원만 공급 브레이크 밟고 시동 한 번만 누르면 그냥 차에 전원만 공급 시동 꺼놓고 라디오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밟지 말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여기 계셨어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부족하면 한 3시간 끊으세요 2시간 끊지 말고 그래서 본인 출퇴근 거리를 갔다 와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